영등포구의회 고기판의장이 무더위 쉼터를 운영 중인 경로당 10개소를 찾았습니다. 고기판의장은 무더위 쉼터를 찾아 이용에 불편사항은 없는지 점검 후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전해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고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에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이 13시부터 17시로 가장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인 만큼 경로당 방문 시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 한편 운영이 중단됐던 무더위 쉼터는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7월 28일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